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브루셀 평가 체제에서는 공개 시장에 어떠한 가격 이런 때에 할인만 인정하는데 제한된 구매자에 제공된 강의는 불인된다. 불인된다. 할인 금액은 가산주... 이건 비정상 할인 본다. 다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5페이지에 평가 협정에서 공개 시장의 요건이 제외되었다. 제한된 구매자에게만 제공된 가격 할인도 합의된 것이라면 인정해야 된다는 취지다. 그래야 배제사회가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한번 보시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네번째 줄 현행 가트 제7조 이행의 관한 협정 5페이지부터 읽을 거 완전한 경쟁 조건이라는 요건 자체가 삭제되었고 가트 제7조 그 자체는 앞에 서문은 집행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트 제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의 규정이 우선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딪히면 우선 적용된다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이게 WTO 설비협정 부속서 1A 일반적 주에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밑에 각주 달아놨죠 각주 상품의에 관한 협정 부속서 1A의 일반주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본청에서도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까지는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 없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완전 경쟁조건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다. 자체로는 집행력을 가지고 와닌다. 그다음에 가트 제7조의 서문의 내용 내용과 그거를 이제 그대로 받아들인 게 BDB죠. BDB인데 이거를 실정적으로 해석한 게 WTO 관세평가협정이에요. 그런데 협정의 내용과 가트 제7조의 내용들이 부딪힌다라고 하면 이행에 관한 협정 우리가 앞으로 배울 5페이지부터 이행하는 협정이 우선적으로 이 세 가지기 때문에 실정적 관점을 받아들인다. 가트 제7조의 내용 한번 볼까요? 1페이지 한번 볼까요? 이제? 이제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무장이 좀 되어 있으니까 오염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서 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트 제7조 이거 1947년 이거 뭐 자 보시죠. 2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가트 제7조 관세 목적의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 Valuation of Customs Purpose 되어 있습니다. 2항에 가죠. 나와 있네요. 수입된 상품의 관세 목적의 가격은 관세가 사정되는 옛날 번역이죠. 수입된 상품 또는 동정 상품의 실제 가격에 기초해야 됩니다. 실제 가격 이게 이제 실질 가치, 실제 가치 Actual Value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ctual Value should be based on the Actual Valu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내 원산인 상품인 가격이나 자의적인 가공적인 기초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B항이 나오죠. 이것만 이제 그대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가격, Actual Value는 밑에 있죠. 수익 법률 정안과 시간과 장소에서 보십시오. 이건 이제 BDB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이제 시간과 장소 이런 것도 WTU 관세평가 입장에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 하에 통상적인 거래 관점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서 제공되는 가격. 아까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해서라고 번역되어 있고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 하에를 완전한 경쟁적 조건 하에서 이렇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잖아요. 제가 옛날 번역이 조금 더 좋아서 교재는 완전한 경쟁적 조건 하에서 라고 번역을 해놨고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판매되거나 판매를 위해서 제공되는 가격. 정상적인 무역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뭐 두 개를 다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완전한 경쟁적 조건은 Under the Fully Competitive Condition이거든요. 그 다음에 통상적인 거래 과정 무역 경로를 통해서 In the Ordinary Cost of Trade거든요.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참고를 보시고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조건. 그 다음에 4페이지 있죠. 1947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세청에 가보면 이 내용이 없어요. 그거 가보면 5페이지부터 있다니까요. 아 4-1페이지부터 있다니까요. 자 4페이지 1항 페라그래프 됐고 2항 있죠. 요 있네요. 실제 가격이 있네요. 송창 가격에 실제 가격의 진정한 요소인 정당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담에 있죠. 찾았습니까. 2항에 실제 가격의 송창 가격, 송품창 가격에 부담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할인액. 그 다음에 그 밖의 경감액. Other reduction. 에버노르르 말티스 칸. 하면 되죠. 제약 당사자가 2항의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화해서. 라는 문구를 서로 독립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 가격의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닌 거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7조 2항 B2호에 합치한다. 괄호가 있네요. B2호에 합치한다. 이런 구닥다리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표현은 특수관계 장관의 거래는 부인하고 가격이 유일한 조건 또는 사정이 있으면 그것도 부인한다라는 이야기에요. 이게 말이 독립되지 아니하며 가격이 유일한 고려사항이 아닌 거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제7조. 이게 귀신 신앙을 까먹는 소리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뭐냐 이거 누가 해석해요. 이게 우리나라 학자들이 뭐해.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이게 특수관계를 배제하고 그 다음에 조건들로 사정을 배제하고. 여기 가트 7조 2항에 관한 협정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야 배제 사유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정 1조에서는 이거를 독립되지 않으면 무조건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특수관이 아니라 가격 역량을 미친 경우. 그 다음에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는 일반구를 남긴다라는 이야기. 충분히 경쟁적인 조건을 하는 기준은 독점되는, 한정되는, 특별한 수건을 하는 것은 고려사항의 제한을 이따 보십시오. 특별한 일을 부인한다라는 이야기죠. 7조는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요거는 일단 참고로 보십시오. 실질각에 대한 해석이 그러니까 요거는 보라색 책 보고는 힘드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내용 30페이지에 있는 거 있죠. 43페이지, 45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좀 어렵긴 한데 요거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긴 해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실 때 참고로 삼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10분만 쉬었다가 마지막 환율 문제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10분만 쉬었다 보십시오.